자, 수업 시작할게요. 그리코, 선생님. 저 다음 주에 일본 여행 가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? 어... 여름이라서 홍카이도는 어때요? 네? 홍카이도는 눈 내리는 겨울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무슨 인우 소리야. 여름에 가는 홍카이도가 얼마나 수고인데. 자, 봐봐. 무더운 여름에 부케도로 놀러 간 경식군과 그리코. 눈 내리는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엔 라벤더로 유명한 부케도에서 우리만의 여행지를 찾아 떠나는데. YE 그후 기휘 오늘 털 Jim 상점에서 6,7월이 가장 관광 시즌이라고 말하는거에요 아 라벤더 때문에 이거 모두가 봐야해요 근데 진짜 이게... 저기 뒤에도 있네 와~~ 여보!! 와 그리고 여기 또 있어 여기도 있네 에이~~ 뭐 이게 겨돌기다요 겨드랑이 겨돌기 맨날 겨돌기라고 해요 비둘기 비둘기 진짜 겨돌기 원 투 쓰리 포 라벤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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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도 좋고 예쁘게 생긴 라벤더 라벤더 후시른 히트가 쿨을 켜도 라벤더 근데 왜怖이? 근데 뭔가仏教의 노래みたい 怖이 라벤더 라벤더 농場의 바이크 라벤더 진짜 귀엽지 않나? 맛있어 그래 귀엽지 라벤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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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pressed favour 고흐쿠에이키 강국고를 읽으면 제가 뭐라고 읽을까 해요? 한자 에이..떠..곤보 헹복 아 맞다 고흐쿠에이키 어? 되게 레트로하다 이렇게 가고 이런거 느낌 지금 이곳에 이곳은 사용되지 않는데 여기는 그냥 박물관처럼 사람들이 하네 그곳에 그곳에 아이코駅이 사랑의 나라 아 사랑의 나라 고흐쿠에 기쁨을 판매하고 스포츠 사랑의 나라에서 행복으로 간다는 거네 분쇼 택리 보면 되게 멋있다 행복으로 가는 길 약간 이런 느낌이네 사랑의 나라에서 행복으로 왜? 바다 깔랑가 바래는 데 그녀와는 행복하게 오오 고흐쿠에 여기가 아이코의 오! 행복역 뭐야? 여기 티켓들이 다 이렇게 있네? 다 행복역으로 간 사람들이네 우리 빨리 행복으로 가자 진짜? 오늘 특별히 옷을 준비했어요 렌탈이 대키려고 하지 않았어? 렌탈이 2,000원인데 렌탈이 2,000원인데 좀 오더를 해봤어요 진짜 뭐 드레스인데? 헐 뭐야? 네네 네네네 미션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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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완전 결혼식 아니야? 今日はお越しくださいまし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와 근데 갑자기 된 생각인데 후타리で結婚式 하는 사람들이들 뭔가 이런 기분이었을까? 아 근데 포예란って思い出のうちで 結婚式する게 사실 確かに 確かに 아니 뭐 크로우스도 있겠는데 뭐예요? 이거 진짜 진짜 아 아 아 우리 결혼기념일 그래 この 기본비 아 그럼 今年 8月 19일 お願いします 오 우리 첫 번째 결혼기념일 선물인데 네 というわけで 買いました 아이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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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月19일 오이 初めて 결혼식 기념일 初めて 그 二人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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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では 二人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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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三人 二人 다른 사람들이 뭐 우행할 수도 있어 어디에 하면 우림을 할 수 있을까? 야, 그리 속도 잖아 근데 밖에서부터 암이가 보통 오셔야지 아니야 우리 다운되지 않을까? 응 오오! 새로운 것 같아 여기 좋은 것 같아 여기, 쿠키 커플의 저는 차기와 함께하는 夫婦을 그렸어 다음은? 매일 밤 웃으면서 자자 아... 이걸 만났는데 락그가기 해놔주면 진짜 진짜 이게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다 이걸 하면 뭔데? 이게 뭐 의미가 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세 너 뭐야? 아니야, 그거 그거 구후기 히트 그 후기 히트 구후기 히트 구후기 히트 십승천년의 숲 십승천년의 숲 무슨 덤벨일까요? 낙지 아니요 사슴이에요 사슴 중에 혼나 배를 뭐 왜 왜 깜짝이야 아 근데 시원하다 시원해 흡기가 없어서 시원해 다행이다 겨드랑이가 나이템 겨드랑이가 나이템 나이템 헬멧 나이템 좀 좀 잘 어울려 자기만 잘 어울려 숨이 안 쉬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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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행복한 것이야 어떻게 진짜 행복한 것이야 오 되키르네 오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어때요?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기로가 나이템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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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강의 에이템 자연스럽게 이 진짜 예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세 번 넘어져서 지금 컵 잔뜩 먹었어 하하하하하 그도 없이 펼쳐진 푸른 부케도우의 자연 속에서 시원하게 세균회를 타고 있는데 그 순간 어? 왜 그리 그리꼬? 하라가 헷다 아 배고파 스테이키돈 너무 귀여워 스테이키돈은 제가 먹었을 거 없는데 이거 먹어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감사합니다 뷔위 께다 진짜 너무 귀여워 소스의 냄새가 나요 와 진짜 뷔위가 좋아 와 와 오늘은 진짜로 산 투어 산 산 투어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서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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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 이제는 한국인들이 나면, 한국인들이 더 오면 안됬어요 여기가 고구맛이 있나요? 고구맛이 있는 고구맛이 있어요 고구맛이? 고구맛이? 지역 소울이 있어요 고구맛이 아니고 고구맛이 아니고 고구맛이 엄청 고구맛이에요 아 이렇게 고구맛이 되어있구나 아 이렇게 고구맛이 있네요 고구맛이 고구맛이 있네요 여기에서 무슨 날씨가 고구맛이 있는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오지네 가마자 귤의 도로에요 신기하다 신기해 뭔가 눕혀야하네요 아 이거 남아귤? 아 육회가 덮밥이네 육회가 덮밥이네 육회っぽ이에요 고구맛이 잘 먹게 잘 먹어요 너무 맛있어! 맛있어! 달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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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와베이! 너무 신기해! 야와베이! 약간의 구성과 야와베이! 야와베이 맛있어! 야와베이 맛있어! 최근에 일본의 와사비가 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와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맛있어! 진짜 맛있어! 다이어트 중에서 먹어야지 나도 안 먹었지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 비트에 보면 진짜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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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ゴルプアジョシアン? 本当に 可愛い ケーキ食べたい ケーキ食べたい 本当好き 私こういうフルーツのマジ大好き すごいカフェから見る景色がのどかできれいですよね ゴルフとかはちごしくる雰囲気だよね 動物とかいないかな? 実は 本当に 本当に シバ シバ クルマル言いよ 何? シバ 일본어로 잔디 잔디 안경이 언제 썼어? 한국어로 럭쪼론 깜짝 놀라셨죠? 시바예요 엄청 귀여워요 털 그거다 귀여워 털 엄청 귀여워요 왓도 멜론파크 엄청 맛있어 이거 카운까지 가면 안 돼 카운 진짜 털어내려야겠다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요 와 와티 진세대 내가 귀여운 걸 먹게 되다니 いただきます 맨날 선진 해장국이나 설렁탕밖에 안 먹는데 내가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진짜? 치잖아? 치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카운 웃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? 그래서 그 맘에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나는 눈만 감으면 돼 그래 학생도 되겠지 않나요? 하나도 가끊지 않나요 하게 땐 하게 하게 땐 하게 땐 하게 땐 여기 근처가 나라 아, 좋네 구리코가 언제 미세를 만들었어요? 아니, 진짜 가오가 왔어? 다른데 가오잖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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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다 하시袋을 보면 하게 땐 정말 하게 땐 하게 땐 하게 땐 하게 하게 땐 하게 하게 땐 하게 하게 땐 하게 땐 마른 고추가 엄청 크는데 하게 땐 아버지 여러분들 possible 그치? 자기! 와 자기의 미였빼! 가보자 가보자! 자세히! 아세히카는 뭐지? 다시 세시카는 뭐지? 왜 그러지? 그렇게 울려있어? 8번 선택해 주세요! 자세히! 마칼리 마칼리 귀여워 순두부찌개 불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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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고기가 불고기 불고기 정통적인 온센 륙관 호텔 륙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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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 륙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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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처럼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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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노 선생님 너리 너리 응 옹센 호텔 여기 술 수술 와 이거 이거 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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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텔 또 El 화이트 왜 거기서 한국어 이게 호텔 하지만 호텔 네 진짜 아 왕이 faculty 이어 놀이 눈처럼 두게 온 잠시만 무슨 조금 정도 난리 보내셨어 난리 내 자리 소금 잔해 소금 잔해 에이씨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 무서워